아 이정도도 생각 안하고 나 때린거였어? 대체 내가 얼마나 괜찮게 본거야? 부탁이요 전 지금 3주 나왔다? 나 되게 아팠어 서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미안해 없던일로 해줘 제발 내가 어떻게 그래 맞았는데 그러니까 친구야 이거 가져가서 얼른 돈 많이 들여줘 변호사쿠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? 내가 또 마음 약해지게 그럼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무릎 한번 끌어볼래? 혹시 내가 그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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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거치게임! 와우 거치게임! 와우! 오우! 오우! 아우! 아우! 와우! 가기야! 야 일어나 너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일어나라고 착한 척하지마 재수없으니까 너도 최영두랑 똑같은 새끼잖아 역시 우리 준영이 야무죠 애가 혹시 내가 옛날에 너 괴롭혔냐 최영두는 기억이라도 했거든 미안하다 대신 이렇게 가볼게 나도 너 때렸으니까 나도 무릎뿌려봐 그래도 될까? 기대를 나는 어떻게 했어 거기 뭐야 누가 싸움질이야 무서워 내가